안녕하십니까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쯤 이런 생각들이 막 들거에요 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대입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또 고등과학은 중등과학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두려움에 떨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파 칠팡 누가 좀 알려줬으면 그런 풍마이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언제까지 불안해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바로 지금 행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장풍 인강 19년 경력의 과학 전문가로서 그리고 메가스터디 통합과학 전체 1위에 빛나는 통합과학 대통령으로서 내가 또 내 얘기가 이런 말 하려니까 좀 그렇지 우리 풍마이들의 고1의 화려한 시작을 위한 통합과학의 완전 정복 노하우를 지금부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우리가 통합과학과 싸워서 이겨내려면 통합과학이 어떤 과목인지 자세히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통합과학 과목의 이름에서도 느껴지겠지만 이 통합과학은요 물, 화, 생, 지가 모두 하나의 단원에 통합적으로 연계되어서 공부하는 과목을 말합니다 통합과학은 크게 4개의 대단원으로 되어 있지만 1단원 물질과 규칙성 2단원 시스템과 상호작용 3단원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4단원 환경과 에너지 총 4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대단원 재봉원 바동량 막 정떨어지지 않니? 그런데 여기에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우리 풍만이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느냐 자 장풍이가 1단원의 내용을 아주 잠깐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원의 대제목 이름이 뭐냐면 물질과 규칙성이에요 자 그런데 대단원의 제목을 딱 보니까 물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화학의 냄새가 스물스물 납니다 그런데 이런 반전이 있어 책을 딱 펴잖아? 제일 첫 시간에 우주론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되죠 아니 뭐야? 화학인 줄 알았는데 우주론 즉 우주에 대한 지구과학을 배운다? 그렇습니다 1단원은요 우리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원소로 구성이 되고 그리고 원소에 대한 화학적 개념을 알기 위해서 그 원소가 나오게 된 배경 우주의 시작 우주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더 나아가면서 원소의 종류 화학 결합의 종류와 특징 이온 결합, 곡류 결합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과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들 이런 생명과학 파트까지 정말 소름이 쫙 후있대요 이래 이런 내용들이 막 대단원별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이 오시지요? 이처럼 통학과학은 하나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골고루 통합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과목이라는 거죠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린 누굽니까? 풍만입니다 이 어려운 걸 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학과학은 물화, 생지의 내용을 다 완벽하게 알고 강의할 줄 아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통학과학은 중등과학과의 연계성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중등과학과 잘 이어서 설명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강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풍이나 우리 풍만이들이 지금부터 하나가 되어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해준다면 통학과학이 우리 풍만이들의 수험생 인생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통학과학은 고1 내신 과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내신 과목으로 그리고 또는 수능에서 선택하게 될 과학탐구 과목들의 기초 내용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즉 통학과학은요 내신 과목이자 더 나아가서는 수능 과목을 선택하는데 바로 초석이 될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이지요 특히나 우리 고1 풍만이들은요 이런 문의과, 통합으로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이 선택과목을 고르게 됩니다 선택과목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 그리고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 그만큼 선택의 폭이 다양한 만큼 우리 풍만이들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고1 때부터 수능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준다면 당연히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학과학을 공부하면서 통학과학은 무라생지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라생지의 4개의 과탐 과목 중에 나랑 좀 맞는 과목 그리고 내가 자신이 있어서 좀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주신다면 내가 수능에서 볼 과목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수능도 참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눈앞에 딱 닥쳐있는 거 뭐야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내신 내신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 막 고등학교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우리 풍만이들에게는 사실 조금 무거운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어차피 들어야 될 내용이니까 한번 전달해 봅니다 우리가 늦은 뒤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알아두는 것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내신 점수로 대학을 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는 날부터 우린 대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학년 1학기 성적부터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야 하고요 3년 동안 최선을 다해야 자신이 원하는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신 시험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출제하는 시험으로 교육 과정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일지라도 좀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설명했던 부분이라면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내신을 준비할 때는요 학교 수업을 정말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기본이 되는 교과서 그 교과서에 나오는 사진 자료와 탐구 내용들 모두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다 알고 있는 장풍이가 바로 통학과학 너만 봐 내신 준비를 위해 통학과학 오전 교과서를 모두 다 분석해 놨고요 교과서에 나오는 탐구 내용뿐만 아니라 중요 자료 분석까지 모두 강의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자 그럼 이토록 중요한 통학과학을 공부하기 위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학과학 너만 봐 바로 너의 만점을 위한 바람 그 교재는요 그게 개념 그리고 실력 다지기 중단원 필수 개념 체크 그리고 실력 굳히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개념의 경우 그 어떤 교재보다 자세하고 꼼꼼하게 통학과학의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놨습니다 기본 개념뿐만 아니라 지역적이거나 심화된 내용들까지 모두 다 담겨있기 때문에 너만 봐 교재 단 한 권으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바로 단 한 권 아니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 풍미아이들 사실 이런 적 있잖아 그냥 이것저것 좋다는 그냥 참고서 같은 거 막 그냥 교재 같은 거 많이 사가지고 어 이런 저런 막 개념서로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모르는 거 또는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어 그 개념이 어딨더라 내가 여기서 봤나 아 내가 저기서 봤나 헷갈렸던 경험 있잖아 우리 풍미아이들 다 있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장풍이는 단 한 권 이 한 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강의를 들으면서 장풍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 혹은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간 부분들은 우리 풍미아이들이 직접 필기도 해보고 그리고 나만의 교재를 만들어서 한 권아 한 권 한 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 교재에 우리 풍미아이들의 개념을 쌓고 쌓아서 다른 책 이것저것 할 필요 없이 너만 봐 하나로 교재를 단골화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직접 개념을 채워나간 개념소와 함께 1년 동안 통학과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념 공부를 했다면 이제 문제풀이 훈련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하기 전 우리는 워밍업으로 워밍업으로 문제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 단원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거지 라는 것을 알기 위해 실력 다지기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실력 다지기 코너에서는요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던 그 문제의 대표 유형들을 장풍이랑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앞서 배운 개념들도 다시 한번 복습 정리도 해보고 그리고 문제에 적용도 시켜보면서 아 내가 공부한 내용을 이제 좀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우리 한번 실전 연습에 대비를 해보는 것입니다 중단원 필수 개념 체크 자 매 중단원 별로 필수 개념을 정리하는 코너가 되겠죠 장풍이와 함께 빈칸을 채우면서 이 단원에서 어떤 개념이 중요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용어들이 중요했는지 그런 걸 떠올리면서 용어 암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워밍업도 끝내고 그리고 용어 정리도 끝났다면 이제 진정한 문제풀이 차려야 되겠죠 자 내신 시험을 대비할 때 이 문제를 풀어보기 편하도록 장풍이는 중단원별로 문제를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신 시험 유형으로 실제 기출과 연구소에서 제작된 문제를 적절히 분배해 놨고요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아 서수령도 중요하지 그 서수령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내신 시험 대비에 강한 자신감을 불어넣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 고1 품안이들 통학과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 같이 학습 습관을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사실 얘들아 인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절제력과 계획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학습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그냥 멍하니 강의를 보다 보면 어? 내가 분명 한식에 앉아있었는데 막상 무엇을 공부했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얘들아 하얀 백지 하얀 도화지 상태인 풍만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린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니까 여러 과목을 또 공부해야 되겠죠 시간을 좀 더 잘 활용해 보기 위해서 우리 집중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강의를 보면서 한 번에 끝난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강의를 들을 때는 멍하니가 영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눈과 손을 같이 움직이면서 그리고 장풍이의 암기법을 함께 흥얼거리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개념 이해의 기본은 바로 용어 정리죠 용어 암기입니다 이 암기가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를 하면 그만큼 암기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 많은 용어들을 어떻게 외우느냐 외울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서 걱정일 우리 풍만이들 위해서 장풍이가 강의를 들으면서 암기까지 할 수 있게끔 장풍이의 뭐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암기법 그런 암기법으로 장풍이가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제로 제공되는 나만 몰래 이 나만 몰래는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 노트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복습 교제로 나만 몰래를 활용할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강의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흘러들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는 장풍이의 말에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시고 그리고 나만 본래 나만 쓸래에 추가적으로 필기를 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표시하면서 강의를 듣고 난 후에 복습할 때 나만 본래 부교제를 활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 나만 본래는 단어명과 그리고 주요 개념 이름만 적혀 있는 그 나만 쓸래와 그리고 OX 복습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백지 노트처럼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나만 쓸래 한번 쭉 정리를 해보는 거야 적어보면서 내가 적지 못한 부분은 본 교제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그리고 배웠던 내용을 좀 더 추가적으로 적으면서 부족한 개념들을 꼭꼭 채워가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OX 문제가 있습니다 그 OX 복습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게 되면 완벽한 복습이 이루어지는 거죠 장풍이가 이렇게 자신 있게 꼼꼼하게 야심차게 준비한 너만 봐 이 너만 말은 개념 설명 42강 내신 시험 대비 문제 프리 강의 18강 총 60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2020년 11월 27일에 금요일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주 3강 이상 업로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풍마이들 대학 입시와 수능 이 부담스러운 단어를 이겨내기 위한 첫 발걸음을 지금 장풍이와 빼보려고 합니다 우리 불안감과 부담감을 모두 자신감으로 바꾸면서 왕강까지 장풍이와 함께 열심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장풍이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봅시다 지금까지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마이 포에버